5천놈이 이제 열차 한 대 들어오고 싶습니다. 열차 한 대 들어오고 싶습니다. 여기 흙단입니다. 흙목단입니다. 이 꽃말은 부귀영화입니다. 이거 자주 올렸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다시 한번 더 올립니다. 흙단 이건 황금 목단입니다. 노란색입니다. 흰거 아닙니다. 황금입니다. 황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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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멋있습니다. 해마다 여 돌아오는데 계속 먹다니 바뀝니다. 이렇게 우산을 쌓아놨습니다. 꽃이 오래 갈았고 향이 끝내줍니다. 지금 이리 오는 화이팅 파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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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